안녕하세요. 여자들이라면 처치곤란한 가방들 많죠? 명품이라서 버리기도 아깝고 예전에는 정말 아끼던 아가들이었는데 비싼 돈 주고 사서 예쁘게 메고 다니다가 아, 이거는 딸 주자니 딸들도 거절하고 버리자니 돈이 아깝고 그나마 추스려 추스려 버릴 거 버리고 그래도 아까워서 남는 가방들 많으시죠? 어떻게 하시나요? 저는 변신을 합니다. 저는 가방을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클러치로도 만들었고요. 그리고 하얀색 딩탄 가방을 블랙 칼라로 다시 염색하고 왔습니다. 올해에도 세 가지 가방을 변신시키려고 하거든요. 과연 그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변신되어서 오는지 같이 기대해보세요.